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무입니다 오늘은 자연별국의 신메뉴들을 먹으러 와봤습니다 자연별국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치즈퐁듀 갈비찜을 한번 먹을게요 약간 매콤하고 갈비가 잘못하면 진짜 찔려지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매운 거를 하나도 못먹는 레벨 1이고 친구는 매운 거를 진짜 잘 먹어요 저희 둘이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매워요 뭐 어때요? 저는 통듀가 살짝 달아서 약간 매콤한 고기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좀 매운데 통듀를 찍어서 먹으면 그래도 좀 둔화되는 맛?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납작당면인데 그래서 일반 당면보다 좀 더 쫄깃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도 신메뉴인데요 갈비치킨을 한번 먹어볼게요 짠! 짠! 이게 약간 콜라찜닭! 콜라찜닭 맛있어요 여기 고기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야세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야세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떠오면서 좀 식었는데 식으면 좀 닭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좀 뻑뻑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부드러워요 식은데도 부드러우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당장치킨 이런 거를 들으면 좀 짭짤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좀 심심한 느낌? 생각보다 그렇게 짠! 저는 좀 짜게 먹고 얘는 싱겁게 먹는 편인데 제 입맛에는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고 저한테는 그냥 좀 적당히 그런 맛 그러면 이번에는 갈비 삼겹초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겨자들을 한번 먹어봐요 음! 먹자! 안에 약간 마요네즈 소스 같은 게 있는데 그 마요네즈 소스에서 약간 와사비?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볶이 먹으면서 밥 같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와사비 향이 들어가 있어서 마요네즈의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맛을 좀 잡아주실 게 없잖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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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마요네즈 소스가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고인돌 떡발비가 되게 맛있다고 해요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좀 요즘 깜짝 놀러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고인돌 떡발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면 꼭 드세요 이것도 하네요 여기 있다 맛있지? 으음! 으음! 향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달콤하면 살짝 짠 그리고 양념을 좀 써주셔서 덩치 바삭바삭해요 어 맞아 덩치 바삭바삭해요 나는 또 부드럽게 맞아 부드럽게 삼겹삼과 깻잎을 짜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삼겹살에 깻잎을 짜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담백하고 삼겹살이 엄청 무거운데 진짜 야들이지 않아요? 여기 고기가 전체적으로 주팔려야 되더라구요. 돼지들, 다비들 찐매는 게 비빔국수랑 잔치국수도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가루 많이 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빛맛에 만들 것 같아요. 아찔국수가 그리고 따로 특별하게 만들하지 않아도 단짠국이라서 다찔국이가 어느정도 간을 더 잡아줄 것 같고 정말 맛있네요. 이것도 비빔국수인데 빨간 양념이 아니라 김장병용 비빔국수예요. 솔직히 보기에는 좀 심심해 보여서 싱거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간도 딱 맞고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간단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조리포공수와 갈비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직접 자기 입맛대로 넣어 먹으면 돼서 저랑 얘는 팥을 안 먹어요. 그래서 팥을 빼고 이렇게 소스랑 아이스크림이랑 해서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먹어 볼게요. 웬만히 올라가는 아이스크림이 제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이 조리폼 빙수는 그냥 뭐 조리폼 닮은 과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크라운에서 나온 진짜 조리폼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진짜 조리폼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되게 익숙한 그런 맛이 나요. 음~~~ 맛있어요. 여기 안에 슈가 가득 차서 딱 부드럽게 이렇게 입에서 누르면 이렇게 스르륵 녹아요. 그냥 정말 맛있어,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자연별곡에 와서 신메뉴인 갈비 르네상스 여러 가지 가을 신메뉴인 갈비 르네상스와 이렇게 조리포공수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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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